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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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가사야 아! 예예예예예 이렇게 또 많은 과자를 가지고 제가 나온 이곳은 바로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나왔습니다 저는 부리부리 주전부리에 진행 맡은 MC편 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외국인분들이 한국 과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롯데웰푸드에서 나온 이 많은 한국 과자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Let's go!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간대 교육종사공학과 학생 달인입니다 달인? 서간대 교육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야예요 아야? 정한 나라가 이상한 분 요즘이라고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신 거예요? K-POP 좋아해가지고 K-POP 좋아하셔가지고 K-POP에 입문하게 된 그 아티스트가 어떤 분이셨어요? 세븐틴이요 세븐틴! 세븐틴에서 혹시 노래 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아주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아요! 오케이!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셨나요? 저도 이민이요 혹시 왜 이민을 한국으로 오게 되셨나요? 한국을 좋았어요 한국이 좋았어! 혹시 한국이 좋은 이유 세 가지? 하나 둘 셋! 음식 맛있고 드라마가 좋고 나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 좋다 한국 과자도 많이 드셔보셨나요? 네 혹시 어떤 과자 드셔보셨어요? 생각났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White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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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OP 역시 무엇을 드셔보셨어요? mitolia mitolia What score 과자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과자를 몇 개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달콤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짭조름한 거 좋아하세요? dul thing 달콤한 거 좋아하시고 lene 몽쉐를 일단 추우신데 당 보충하시라고 하나씩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어떤 식으로 맛있어요? 일단 달고야 네 일단 달콤했어 맛있고 네 저희 닭가 커버 먹으니까 입이 또 얼얼하실 때 이렇게 달콤한 거 먹으면 아 구르납이 찰떡이에요? 네 딱죠 아 이쪽으로 모든 느낌이 있는데 네 달콤한 거 같아요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지구철 투자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이 생일이에요? 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생일 축하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롯데웰푸드에서 준비한 과자 기프트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두 분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신나서 오케이 두 분에게도 저희가 롯데웰푸드 종합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부리부리 주전부리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리부리 주전부리 하아 안녕하세요 Boo 바다 사유티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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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티아르아 사유티아르비아 한국은 승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승리는 2원입니다 음..뭔 봐봐 아, 오케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나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전통 과자를 드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 과자를 드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맛을 선택하실까요? 달콤한 맛이나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오케이 저는 한국 음식의 달콤한 맛을 드릴게요 달콤한 맛 자, 먹어봅시다 자, 먹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음! 음!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음 정말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동일하게 9일에서 10일 정도 음 없어도 10일 정도 OK 그래서 롯데웰프의 스낵 박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1, 2, 3 부리 부리 부리? 주전부리 1, 2, 3 부리부리 주전부리 홍대에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장소로 넘어가서 더 많은 외국인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떠나보시죠 렛츠고! 부리부리 주전부리 부리부리 주전부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도착한 이곳은 바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혹시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니혼진데스까? 니혼진데스 니혼진데스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맛있어요 허지예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버님... 한국 이름도 있으시고! 일본이름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하리모토지예드 해보리 지예드 이놈에 노노카 노노카책!!! 지혜짱!!! 한국에 여행을 또 올 때 이거는 꼭 해야겠다, 꼭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삼겹살을?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을 꼭 먹고 싶으셨구나. 매일매일 삼겹살 드실 거예요? 한국 음식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또 많이 드실 텐데 한국 과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응응. 어이씨. 어이씨. 어? 혹시 먹어본 한국 과자 있으세요? 나한다로. 나한다로. 나한다. 나한다로. 나한다로. 지게. 우와~~~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 단어가 몇 께 없거든요. 그게? 나니? 기사마? 요정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난 것 딱 한 개. 힛후라 님. 또 혹시 있으세요? 동가리콘 먹으세요. 동가리콘? 동가리콘? 뭐야? 뭐래? 꼬깔콘. 요것도 드셔보셨고. 달콤한 과자를 좋아하세요? 약간 짭조름한 과자를 좋아하세요? 아마요. 달콤한 과자. 달콤한 과자. 달콤한 과자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트라이 트라이. 이따다키마. 이따다키마.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오! 한국만 할 줄 아네요. 맛있어. 맛있어. 아침도 안 드셨으니까 미션에 성공하시면 롯데웰푸드 과자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계~~ 마지. 마지 마지. 지금부터 미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차시면 저희가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일어나시고요. 지혜짱이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우와~~ 이번에 노노카짱. 나 했어요. 하하하하핰핰. 지금 피디님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신 다음에 1회 성공해도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만 쳐셔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혜짱부터 한번 도전하시죠. 이치니사 깜빠레. 아리구노. 시. 자. 하나! 이야! 목표 2배를 달성했습니다. 목표 2배 최고예요. 사이코! 이어서 우리 노노카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에! 시작! 성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한가득 안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름다운. 영국에서. 저는 백, 아스트라일리아. 아름다운과 백? 네. 이게 내 맘에. 네, 멋지게 잘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요? 스키. 스키? 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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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 번 먹어봤어요? 한국에 있는 거 아니죠 아스트레일리에 있는 거 아니죠? 소주 좋아해요? 저는 소주 좋아해요 소주 vs. 비어? 섞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네 영상에서 봤을 때 아... 한국의 스낵을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초코칩 좋아해요? 아니요 초콜릿 초콜릿 네, 초콜릿 칩. 네, 네. 몽 쉘을 치콜릿한 섹시장에 칠이 밑에 크림을 찰고 크림.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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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you use light pillow Light pillow Yeah Super yummy Super yummy? Or when you want to eat this one? Tea With tea? In afternoon or in morning? All day Are you interested in other Korean snack? Yeah I'm going to give you some challenge A challenge? If you have a success challenge Yeah I will give you this Korean snack box Wow From Rotte Weil Food 너무 크다 너는 원해? 네 오케이, 이 챌린지는 전통적인 게임 전통 제기 킥 몇번을 아담, 준비됐나요? 아담 조금만 뒤로 레디? 고! 1 2 3 4 4 5 1 3 4 1 1 1 1 2 1 2 2 1 2 1 2 2 2 2 2 3 2 3 3 1 2 3 3 3 3 4 4 4 5 5 5 5 5 5 6 5 6 6 6 7 7 7 7 8 5 7 7 8 8 9 9 9 9 10 9 10 10